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태리 자전거 의류 브랜드인 스포츠풀의 저지 두 가지, 그리고 빕숏 한 가지의 공동구매 영상입니다. 제가 이 공동구매 제품을 입고 여러 번에 걸쳐서 테스트 라이딩도 해봤는데요. 이 정도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버하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풀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스포츠풀은 1972년도에 탄생한 브랜드로서 스키복 제작을 시작으로 사이클링 의류로 확장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이태리 감성을 담은 이태리의 브랜드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인 피터 사관이 소속된 보라 한스그로의 팀의 스포서로 활동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스포츠풀에는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공동구매할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라이트 저지 그리고 지아라 저지 이렇게 저지 두 종과 저지와 함께 입을 수 있는 지아라 빕숏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동구매에서는 판매가격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공동구매 가격은 지아라 저지 7만 7천원, 지아라 빕숏 9만 8천원, 그리고 라이트 저지 9만 8천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처음으로 공동구매 제품을 시작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라이트 저지와 지아라 빕숏을 착용한 상태고요. 이 영상을 올렸더니 살이 빠졌네, 조피디님 날씬하네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린 영상입니다. 사실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돼지인데 그래도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입었더니 좀 날씬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름인데 올블랙이 뭐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란한 옷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이나 무채색의 옷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번 샘플들도 모두 블랙으로 수령을 해서 입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은 요란한 컬러보다는 차분한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날 스포츠풀 제품을 입고 라이딩 한 후에 첫 느낌은 굉장히 편하다 했습니다. 신축성이 좋아서 꽉 조이는 느낌이 없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편했고요. 피팅감도 좋아서 처음 입는 옷이었지만 안 입은 듯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라 빕소재 경우도 허벅지 밴드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라이딩 할 때 좀 말려서 올라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다리를 너무나 잘 잡아줬고요. 적당하게 편한 패드와 알맞은 탄성으로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아라 저지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브랜드에서 다 에어로함을 강조해서 제품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저지가 많이 없는데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트 저지는 최고의 열관리 원단으로 제작되어진 저지로 굉장히 가볍고 얇은 망사 같은 재질의 저지입니다. 특히 이 어깨 부분과 팔 끝에 재봉선이 없어서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피부에 밀착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정말 에어로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저지입니다.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인데요. 뭐 이태리 제조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은 명품 브랜드들도 중국 제조가 많은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태리에서 현지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 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답게 오버노크의 수준이나 만듦새는 정말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전 망사같이 얇은 재질인데 좀 더 바람을 맞게 되는 어깨와 이 팔 부분은 살짝 더 촘촘한 재질이고 배와 등 부분은 더 시원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고는 요란하지 않고 심플하게 앞쪽과 뒤쪽에 S마크만 달려 있고요. 등 중간 부분에 포인트로 레드라인과 텍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목 부분이나 앞쪽 하단 부분에는 좀 더 몸에 밀착될 수 있게 심플한 마감 처리를 했고요. 이 뒤쪽 부분은 라이딩할 때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두툼한 실리콘 밴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 사이즈를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폴 제품도 지금 M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입는 사이즈 그대로 입으시거나 더 타이트함을 원하시면 한 사이즈 작게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고요. 블루 데님, 쉬러브 그린, 허클베리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에 에어로한 젖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라이트 젖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지아라 젖지와 빕숏은 편안한 핏 그리고 많은 수납 공간의 특징인 제품으로 레이싱 의류라기보다는 장거리 라이딩을 좀 더 편하게 즐기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자전거 의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아라 젖지의 경우 이 스타일이나 만듦새가 일반 브랜드들의 클래식 라인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깎이는 핏이 아니라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라이딩에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악천 옷이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 부분은 다른 젖지에 비해서 좀 높게 올라오는 디자인이고요. 편안한 주행을 위해 타이트하지 않은 팔과 허리 라인 앞뒤 모두 실리콘 밴드 처리된 마감 그리고 뒤쪽에 자크로 된 수납 공간 포함해서 무려 6군데의 수납 포켓을 가진 부분도 이 지아라 젖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클래식 라인답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로고 프린팅 역시 반사 젖질로 앞뒤에 깔끔하게 넣어놨습니다.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블랙과 슈이러브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지아라 빕조사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실리콘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심리스 밴드가 특이합니다. 실리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달릴 때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아서 놀랐고요. 더운 여름에 라이딩을 하다 보면 실리콘 밴드 때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카고 포켓인데요. 요즘은 카고 포켓이 달린 빕조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말 그대로 카고 포켓 같은 모양을 가진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하기에는 일반 망사로 된 포켓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지만 신용카드 같은 거 넣어두고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포켓 모양이라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개취의 영역이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질이 망사가 아니고 빕조 돈단과 같은 재질의 포켓이라서 주머니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디자인 포인트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단은 살짝 광택이 나는 굉장히 탄생이 좋고 튼튼한 원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패드 부분은 두께가 약 1cm 정도 되는 꽤 두툼한 패드가 들어갔습니다. 패드의 느낌은 쫀쫀한 느낌의 패드이고요. 장더리 투어용으로 나오는 빕조트의 패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고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아닌 딱 적당한 메모리폼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하는 제품들의 경우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신다면 모든 부분에서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한 마감과 품질을 보여주고요. 색감이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 스타일의 가벼운 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라이트 저지를 편안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또는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은 지하라 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지 2종, 빕숏 1종 총 3가지 제품을 공동구매 가격으로 지금부터 2주 동안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고급 브랜드의 자전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번 스포츠풀 공동구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피디였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